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귤 변환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장애인 등록과 성폭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2021도 905일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위반 장애인 감각 사건이고요. 피고인인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감각 처벌을 범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니까 신체적인 장애인 사람 정치적인 장애인 사람 이렇게 함께 됩니다.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성폭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애인 등록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도 기록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정치적 장애의 판단 기준이 장애인 등록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 기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 사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등록도 안 되고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막 다 정신적 장애 있다고 다 주장해도 다 처벌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장애인 강간에 있었던 두 가지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피해자가 신체적 경제장애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렸다면 그거는 장애인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인식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식 장애에서 정상적인 기능의 성상이 있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그 상태를 피고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 장애인 등록이나 등록 기준과 상관없이 이거는 장애인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중요하죠. 피고인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강간, 그러니까 강간했을 경우에 장애인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겁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장애 유무는 장애인 등록과는 무관하다. 또는 장애인 등록 기준과도 무관하다.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일상생활의 현,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알 수 없는 이런 생활을,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그런 거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인식이 있었다면 장애인 등록이나 등록 기준과는 무관하게 장애인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죠. 따라서 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를 하던 피고인의 대리를 하던 이 부분은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